다음 스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I'm your reading guide, 곽유. 곽유 선생님인데요. I am sad. 선생님이 슬퍼요. Because I lost my key. 열쇠를 잃어버렸지 뭐예요? I searched for my key in my bag. 가방에도 찾아보고 in my room. 뭐 방에도 다 찾아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I can't find it.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데 세상에 오늘 친구도 오늘 이야기 속의 곰친구도 He lost his key. 열쇠를 잃어버렸다지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곰돌이 친구를 보면서 조금 힘을 내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 책 읽어야 되니까 좀만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열쇠도 찾아야 하지만 이야기 책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ome here, friends. The lost key. 잃어버린 열쇠. 그래서 아이고 이 곰돌이 친구가 선생님이 찾은 거랑 똑같은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가방을 다 이렇게 털어보고 해봤는데도 없었거든요. 보니까 뭐 클락, 롤리팝, 막대사탕도 있고 크레용스, 캐럿, 크레파스랑 당근도 있지만 Oh, he can't find the key. 열쇠는 찾을 수가 없나 봅니다.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Teddy is home. 테디는 집에 왔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라라라라라라 하고 왔겠죠. 그런데 Teddy is looking into his flower bag to get his key. Teddy is looking into his flower bag. flower bag. 꽃 가방을 look into, 안쪽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꽃 가방 안쪽을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To get his key. 열쇠를 찾기 위해서요. 오, 열쇠 어디 있지? He's in trouble. 문제가 생겼어요. He can't open the door. He can't. 할 수가 없어요. Open the door. 문을 열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He lost his key.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Oh, where is my key? 내 열쇠 어디 있지? He goes back to the yard. 그래서 뒤뜰로 갔어요. 뒤뜰로 가요. 쩜쩜쩜 아직 문장이 안 끝났죠. Where he played the ball. The yard, 뒤뜰, 어떤 뒤뜰이냐면 Where he played the ball. 그가 공놀이를 했던 곳이요. 그가 공놀이를 했던 공을, 공놀이를 했던 뒤뜰로 가서 여기저기 다 살펴봤어요. 그랬는데도 He can't find the key. 열쇠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개구리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He asks Mr. Frog. 그가 개구리 아저씨한테 질문해요. Mr. Frog, 개구리 아저씨, Have you seen my key? 제 열쇠 보셨어요? Have you seen my key? 내 열쇠 보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Oh, sorry, Teddy. 미안하구나, Teddy야. Says Mr. Frog. 개구리 아저씨가 말했어요. I haven't seen your key. 내가 너 열쇠를 보지 못했단다. I have seen your key. 너의 열쇠를 못 봤어. Oh, poor, poor Teddy. 불쌍한 우리 테디. 흠, 테디 is sad. 테디 is sad. 테디가 슬픈 것처럼 I am sad. 선생님도 슬퍼요. 텐스토리 friends, 텐스토리 친구들. Have you seen my key? 여러분들, 선생님 열쇠 봤나요? Oh, I haven't seen your key. 선생님 열쇠 못 봤구나. 그럼 계속 책 읽어보도록 할게요. 테디 sees Mrs. Dove. 테디가 비둘기 아줌마를 발견해요. 테디 asks Mrs. Dove. 테디가 비둘기 아줌마한테 질문해요. Excuse me, Mrs. Dove. 비둘기 아줌마, 잠시만요. Have you seen my key? 제 열쇠 보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Have you seen my key? 그랬더니 비둘기 아줌마가 Sorry, 테디. 미안하구나, 테디야. Says Mrs. Dove. 비둘기 아줌마가 말해요. I haven't seen your key. 너의 열쇠를 못 봤구나. 우리 친구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haven't seen your key. Oh, poor, poor 테디. 불쌍한 우리 테디. 테디 sits at the porch and frowns. Porch. 이러한 문 앞에 현관을 말해요. Porch. 테디 sits at the porch. Sit. 현관에 앉았고 and frowns. 찡그렸어요. 도대체 내 열쇠 어딨지? Where is my key? Where is my key? And then, 그런 다음에 He remembers. 기억이 났어요. 무엇이 기억나는 걸까요? He put the key in his pocket. 아하, 가방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He put the key 열쇠를 넣어놨어요. In his pocket. 주머니에다가 넣어놨구나. 그것이 기억이 났대요. 테디 found his key. 그래서 테디가 그의 열쇠를 찾았어요. 테디 found his key. Congratulation, 테디. 테디 너무 좋겠다. Now, 테디 is happy. 이제는 테디가 행복한데 그럼 여러분, 혹시 저도? 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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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my... 아, 따단! I found my key in my pocket. 아하, 선생님도 열쇠를 주머니에 넣어놨었구나. I put the key in my pocket. 그랬구나. 아하, now I am happy. 해피, 해피.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도 행복한 하를 보내길 바랄게요. 해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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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